숨길라 그러죠? 귀여워 제일 심각한 저거는 있어요? 네 있어요 치료 중에 부작용의 사망도 있기 때문에 다음은 한 번 있어 자 오늘 건강검진이랑 120km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맞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? 그죠? 생각보다 냄새도 많이 나실 거예요 시골에 있던 애를 저희가 데려온 거여서 한 번 더 해볼까요? 네 꺼낼까요? 네 꺼낼 수 있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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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특이 특이 안 돼 친구 친구 한 번 자 마음 굳게 벗고. 어떡하지 어떡하지. 목줄을 꽉 잡고 있어요. 다른 애들이 있을까요? 근데 힘이 좋아요. 왜 이렇게 없어요. 이거 또 그리고 수고를 깨놔서 이제. 네. 목줄을 잡고 잡아야 돼. 그치 목줄 잡아야 돼. 두 개씩 잡고. 꼬마야 괜찮아. 꼬마야 괜찮아. 꼬마야 괜찮아. 아니 꼬마야 좀 아프세요 그냥. 냄새 맡기. 어. 그만. 고양이. 고양이 먹어야 돼. 고양이 먹어야 돼. 아니요, 내가 막막히 안 할래요, 너. 아 그래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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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여기 너무 좋죠? 아니요... 밑으로 그냥... 바닥도 철창이에요. 시골에서 키우는 그런 느낌이야. 팔바닥 그러면 괜찮나 봐야겠지. 다리 조금 꺾인 거 같아요. 그리고 어머니가 보니까 마을에서 주사 가끔씩 받아온 걸 맞으셨다 하셔서. 응. 직접 접종을 시키셨고, 끊어서 다행이다. 오빠가 얼굴 눈치다가 어떡해. 자 민망하게. 저 닦을게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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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. 닦을게요. 야 주쵸 주쵸. 예예예. 간식을 안 좋아하는 게가 있나요? 못 갈 수 한다. 야야야야야야. 놔두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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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아니 얘 지금 오게 아니라. 변경 사면 되겠네 이번게요. 가져봤는데? 들어가. 이래 이게 뭐니? 호떡이야 호떡. 호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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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이. 얘가 식욕이다. 영어 음식을 다 안 먹어요. 먹어본 적이 없었어 그러면. 네. 이따 살짝 피해하네. 주 sack 고 알아? 미아님 기계 끈 있어요. 가만있어. 가만있어. 괜찮으세요? 안 벗겨도 돼요. 가자. 간다. 그만 있는게 도와드릴게. 밖에서 시켜보시는데요? 아우 아웃거에요 아 지금 현서 씨랑 기동 씨는 여기 중요한 우리 데이트하고 있어요 데이트 나이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일이 있어가지고 그 현서 씨는 오늘 아마 못 올 것 같고 기동 씨는 아마 이따 올 거예요 일로 이쪽으로 바로 오다가 했거든요 네 맞아요 아우 참석이 좋네 아이고 능렁하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어색해 이렇게 잘 찬다 그니까 진짜 소망고였어 미용 잘못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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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동물농장식 펜트 하려고 인서트 찍은 거죠 호떡아 털 깎는 거 힘내 이렇게 자막으로 네 그거 꼭 해주세요 재밌네요 호떡아 털 깎는 거 힘내 호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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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깎는 거 힘내렴 호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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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다 호떡아 호떡ก거네 호떡아 호떡어 hvad 그냥 덜어질 때 말고. 천생이 있어. 천생이 있어. 천생이 있어. 엇떡이? 엇떡이? 엇떡이. 천생 중간 안 저 있어. 천생이 있어. 천생이 있어. 천사 선생님. 아직 결과를 말씀하세요? 한 번은 말할까요? 한 번은 있다가 보호자분들한테 왔으면. 진짜 될 것 같다. 진짜. 진짜 몰랐잖아. 도우자가 들어와서 들어야지. 옆에 아저씨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들어와서. 이 시간 왜 하는데. 눈에 털이 많아가지고. 진짜 몰랐네. 코는 괜찮았지? 어디봐. 목도 전부 없이. 괜찮고. 뒷다리 좀 확인해보자. 뒷다리 좀. 코치 집어넣고. 코치 집어넣고. 바깥에서 코치 집어넣고 했지? 코치. 코치. 무서워. 무서워. 괜찮아. 코치. 알았어 알았어. Sir. 시간 있었대. 일단은. 제일 심각한 적은. 심장 사상중이구요. 있어요? 예 있어요. 어디에? 심장 사상중이 뭐에요? 심장에 계생충이 있는 거예요? 두 번 확인했는데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상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쉽게 선천적으로 뇌병력이 있지는 않은 아이 같아요 컨디션 좋은 거 봐서는 초기인 거 같고 다행히 지금 잘 몰라서 심각한 거 같아요 치료 안 하면 심각하죠 수명이 작아지죠 치료가 큰 수술이에요? 필요한 경우도 있고 4기 이런 경우도 근데 1기 2기는 뇌과 치료를 해요 약으로 약 먹고 약 맞고 주사 맞고 이렇게 몇 달 걸린 치료 중에 부작용의 사망도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원칙 한 점 받을 때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리네요 치료 전부적으로 하셔도 음 이렇게 생생해 보이는데 사회화가 안 된 동물 특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으세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 나 조금만 참아 산넘호산이네 진짜 어떡하냐 근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다행이다 뭔가 치료할 수 있어 실제로 아니고 발이 괜찮을 수 있다고 한 거지 4두 둘 4 1 2 2 1 2 3 2 2 2 4 3 4 5 뭐 이곳을 놓고? what? 잘 안 돼 야, 야, 야 음... 음...